버튼찾기 이게 모순모드더라 도시모드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팻도 있죠 팻 자 가봅시다 와 은행이다 나 은행 안으로 들어왔는걸 너무 어렵다 아 은행에서 나와서 바로 어 경찰서로 간다 너무 힘든데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어 여기엔 뭔가 창고 같지 않니 와 여기엔 박스가 정말 넓은데 많다 음 한번 위층으로 올라가볼까 여기도 박스가 되게 맞는걸 되게 넓으니까 다 보기실네 일단 올라가보자 쏘여 자 아 음 뭐 일만한거 남아 있을 법한 것도 없는데 바닥에 쓸 리는 없을텐데 바닥에는 전혀 없고요 여기도 전혀 없습니다 진짜 없는데 리올로 없어 이쪽이가 하나 있다는 거야 여기 안쪽에 있다는 거 아니야 와 박스한테 신경쓰여가지고 아 여기는 티란 아 여기 우린 이제 공원으로 왔어 이제 공원으로 가볼까 자 드디어 공원으로 도착했고 한번 돌아다녀보자 나무 아이고 공원 샌네 빨리 간다 아 이제 학교 좀 가볼까 자 학교 안으로 들어왔어 그 다음으로 가볼까 아 이거 학교가 되게 빨리 끝나네 사실 오늘 일요일이었지? 맞다 아 맞다 오늘 축제하지? 아 축제하는데 어떡하지? 상도 되게 많고 오늘은 진짜 축제야 축제야 축제 아휴 축제가 벌써 끝났네 아니다 근데 이 대망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 관람차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관람차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 아휴 이제 영화나 보자 이 영화 진짜 재밌다 아휴 재밌게 잘 봤다 아휴 아휴 이제 소낭석 여기에 오늘 견학을 왔어 아휴 소방서 견학도 끝났네 농구장이나 한번 해볼까 농구나 좀 오랜만에 해볼까 잘 사람이 없네 혼자 사야지 아휴 힘들다 뭐 슈퍼마켄시나 가가지고 뭐 먹을까 그나마 상황각해보면서 하고 있긴 한데 지루하네 벌써 지루하기보다는 힘들 사는 게 맞아 아휴 뭐야 어 왜 아무것도 없냐 아휴 벌써 매진했네 레스토랑에 가자 자 레스토랑 도착 사람이 오늘 되게 많이 없네 음 뭐가 있어 잠깐만 아 감을 못 자겠는데 여기 없네 여기 없고 막 이런데 뒤에 있다던지 없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어 또 다 없지 샷 힌트 헷 다 먹었다 먹다 춤추고 가자 이제 또 아휴 뭐냐 여긴 또 나 이제 상한각 하는 것도 지쳤어 아우 이 박스 씨 박스 너무 많은데 박스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네 근데 알고 있는 막 여기 요런 데 밑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벽면에 있었다든지 그럼 나 진짜 씨 박스에 있어야지 이거 박스에 없으면 이걸 숨겨보셨어 여기 뒤에 아니면 여기 뒤에 우와 또 없어 아휴 집에 뭐 같은데 록시우드 응 이거 딱 봤을 때부터 딱 알아봤어 막 이런데 뭐 하나 숨겨져 있고 그런거 아니야? 어 그러면 와 설마 이거 점프앱 봐서 여기로 오라는거야? 와 여기 있는데 이건 그냥 점프앱이잖아 깼다 도시모드 깼고 다음부턴 한번 하 으스스한 모드 그 다음에는 공상광 모드 그 다음에는 추억 모드 홀리데이 모드 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왔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 공상광 모드 아메 아메